그런 즉 싶느니나 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런 즉 싶느니나 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런 즉 싶느니나 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런 즉 싶느니나 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